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이접남자입니다 오늘은 정말정말 오랜간에 영상을 찍습니다 바로 시험기간이라서 시험공부를 하느라 영상을 못찍었는데 시험기간이 끝나면은 앞으로 계속 일반적인 일정대로 영상을 쭉쭉 올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들기 즉 방산업체에서 대표적인 공군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에도 생생하게 보도될 만큼 정말정말 전세계의 이목을 끌어들일 그런 작품이 나왔죠 바로바로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시작이 완성 모습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종이접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한국형 전투기 KF-X의 본체입니다 본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바로 엔진 여기에 이렇게 열려있거든요 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바로 전투기 조종사들이 탈 수 있게 하는 캐노피라고 부리는 부분인데 이 캐노피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실제 전투기 조종사가 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위에서 보면은 상당히 실같이 얇은데 앞에서 보면은 그렇게 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삐죽삐죽해서 더 멋있어요 어쨌거나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국형 전투기 KF-X를 한번 종이접기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한국형 전투기 KF-X의 이걸 만드는지 이유를 빨리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F4, F5라는 상당히 노후화된 지체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노후화되었느냐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이 친구들의 현역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1960년대였습니다 거의 뭐 6.25전쟁 갓 끝나고 베트남전쟁에 발발하던 걔네가 지금 현역으로 우리나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2000... 거의 뭐 50년? 50년이 넘어가는 엄청난 세월 동안 얘네들이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60 플러스 5를 대충 하면은 거의 한 21년? 아 2010년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거의 60년 50에서 60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거의 50에서 60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세계의 과학기술이 점점 더 진보가 되겠죠 근데 이 진보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50년대, 60년대 전투기로 이걸 지금 할 수가 있느냐 F4, F5를 전투기 종류로 나오면은 거의 뭐 3세대 전투기급이에요 못해도 4세대 이상은 다량 보유를 해가 되거든요 근데 4세대보다 못한 3세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압박이 밀려옵니다 옆집에서는 뭐 F3 개발한다고 있고 저기 위에서는 카나드 달려있는 스텔스기 만든다고 하고 있고 FC-31이라고 F-35 따라한 거 있어요 그것도 또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어차피 또 세계 항공 최강국이니까 군사 측 강국이니까 걔네는 어차피 알아서 6,7세대 알아서 만들 거고 지금 몇 세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의 전장에서 이 전투기를 야무지게 운용을 할 수 있을까? 안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전투기 우리나라 직접 자국산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X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려면은 F4, F5 같은 굉장히 노후화된 기체를 우리나라의 자본력 그리고 기술력으로 배체를 하기 위한 그런 기체가 바로 이 KF-X라는 기체입니다 일단 기초적인 설명은 다 끝났죠 이런 기초적인 설명을 다 끝났으면은 일단은 이 KF-X의 재원을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F-X는 F-15나 F-22, F-35 같은 음 뭐랄까 상당히 공격적인 전투기 아니면은 거의 뭐 폭격기 수준의 전투기는 아니에요 F-15K만큼 무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공격기 FA-50이나 아니면은 KF-16, F-16 같은 전투기들보다는 무장이 많아요 따라서 F4, F5를 중재를 하기 위한 얘네들의 어떤 다리,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다리 같은 느낌을 해주는 게 바로 이 KF-X입니다 무장톤은 F-15K 그리고 F-16의 무장 딱 그 사이에요 거의 뭐 8톤 정도 되거든요, 무장이 거의 딱 그 수준입니다 8톤에서 9톤 정도 될 거예요 7톤에서 대략 무장을 최대로 한다면은 7에서 9톤 정도? 최대로 늘리면 8.5 후반대죠 어쨌거나 7톤에서 8.5 후반대, 중반대 이유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블록 1, 2, 3에 나누어 개발을 했는데요 하려고 예정 중인데요 일단 블록 1, 2는 확정이 낫고 블록 3는 아직 확정이 안 낫지만 거의 확정이 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3세대가 우리가 그토록 그토록 바라던 F-22, F-35처럼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는 과정이 블록 3단계거든요 블록 1단계, 공대공 전투만 수행할 수 있는 거 즉, 도급 파이팅, 전투기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거 싸움할 수 있는 거, 이걸 공대공이라고 하거든요 공대공 작전만 할 수 있는 거, 이게 블록 1 그 다음에 F-15K처럼 공대공도 할 수 있으면서 공대지도 할 수 있는 즉, 소양의 폭격과 그리고 전투기의 본 충실, 본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두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공대공 능력을 작작한 블록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무장창에 있는 무장을 내부 무장창으로 옮겨서 완벽한 스텔스기로 거듭날 블록 3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1, 2, 3가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KF-X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를 만들기 전에 제가 한번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얘랑 거의 색깔 비교를 하자면 거의 똑같죠 다만 다만 앞부분, 아니 뒷부분이 조금 튀어나오는데 거의 비슷하죠 일단 대략적인 크기가 왜냐면 얘를 모티브로 얘가 만들어졌거든요 색깔은 거의 비슷하지만 얘네들은 흠적이 많아요 뭔가 흠집이 많죠 반면에 얘는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는 끝부분이 살짝 휘어있죠 이 친구는 끝부분이 휘어있지 않고 올곧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오늘은 붙여볼 예정입니다 뭘 붙이냐 바로 이 본드로 이 친구의 캐노피를 붙이는 작업과 이 친구의 엔진을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뚜껑을 따져야 합니다 이 친구는 어린이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랑 화살표가 맞아야 이게 열리고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얘랑 얘랑 이 화살표랑 일치를 할 때 그때 탁 열리죠 그 다음에 뚜껑이 한번 더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진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엔진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음 어디쪽을 붙여볼까요 여러분들이 찾으실 땐 중앙이 살짝 휘어있으니까 뭘 붙어 붙여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앞부분이 평평하고 뒷부분도 평평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황당히 평평하죠 그 다음에 미리 이렇게 대보는 겁니다 어 한 이 정도 길이면 괜찮겠다 하는 것까지 대본 후에 본드를 발라주는 거죠 쭉 짜주고 발라줍니다 반대쪽도 쭉 이렇게 짜서 발라주고 이렇게 바니쉬처럼 이렇게 딱 발라주면은 소량만 발라도 접착력이 굉장히 강력한 친구이기 때문에 소량만 발라도 금방 마를 거예요 왜냐하면 순전 접착제거든요 순간접착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공풀을 엄청나게 많이 쏘았기 때문에 이런 순간접착제 다루는 일은 누워서 떡먹기 수준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잘못 잘못 바르면은 끝부분이 살짝 좀 이렇게 꺼무잡잡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정도는 뭐 감안을 해야 합니다 앞부분이 조금 이렇게 덜렁덜렁 걷는데 이 부분에 지금 발라볼까요 라고 하시는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바르면은 더 이상 안달랑달랑 거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발라지지 어 됐다 오케이 발랐고 여기를 초대치로 튀어나온 다음에 툭 툭 툭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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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면은 접착제가 튀어나오긴 했지만 나중에는 하얗게 마를 겁니다 남은 건 휴지로 그냥 슥슥 밀어버리면 됩니다 다만 휴지에 잔해나 이문질이 남을 수 있으니 빠르게 브러쉬 해주는 정도로 톡톡톡톡톡톡톡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말랐죠 뒷부분 엔진도 살짝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톡톡톡톡 이 정도 됩니다 얘는 근데 거의 다 말라가지고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네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할 요 엔진룸 아니 엔진룸이 아니라 캐노피 부분 전투기 조종사가 찰 수 있는 캐노피 부분을 어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대충 예상을 잡아요 어림을 잡습니다 한 여기에 발라야지 어 한 다음에 짜줍니다 이 친구를 어 괜찮습니다 안 발리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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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 뾰족 튀어있는 부분을 잡아서 여기에 이제 안전하게 착지만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안될까 왜 안되네요 자세히 왜 안되지 까지 벌려야 하는데 안된다 그러면은 좀 튀어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은 캐노피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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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서지네 부서져 뒷부분이 살짝 걸린다 싶으면은 이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앞부분은 상당히 잘 말라 있으니까요 어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띄었을 때는 당하지 않고 본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떡칠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젤리 아니 본드의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남아있으니까 저처럼 어 유광 살짝 나듯이 발라주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한국형 전투기 KF-X 종이접기를 해보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종이접는 남자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